음악 속의 선율 김명상씨의 노래로 시작합니다. 거기 지금 누구인가 야윈꾼들이 하나둘불뜨는가 거기 지금 누구인가 애써 치우려 했던 내 기억 속에서 또다시 움직이는 것들 잊혀질 이름 그리운 사람들 내 아버지와 같은 저 날분 태지와 내 어머니와 같은 저 푸른 강물 보며 떨리는 가슴에 갈 길은 멀지만 어둠 속 끝까지 뛰어가야 해 거기 지금 누구인가 내가 떠나버린 저 새벽 끝에서 거기 지금 무엇인가 내가 떠나버린 저 새벽 끝에서 거기 지금 무엇인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들 잊혀질 이름 그리운 사람들 내 아버지와 같은 저 날분 태지와 내 어머니와 같은 저 푸른 강물 보며 내 어머니와 같은 저 푸른 강물 보며 떨리는 가슴에 갈 길은 멀지만 어둠 속 끝까지 뛰어가야 해 거기 지금 무엇인가 거기 지금 누구인가 거기 지금 누구인가 아멘